자, 그 다음에 태어복희 우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 시작 부분에서 태어복희라는 분 얘기를 했습니다. 태어복희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태극기를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책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태어복희라는 분은 바로 음양오행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인문학의 시조라고 부르는데 가장 위대한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자가 들어가니까 중국 점쟁이로 알기도 하고 아주 엉망입니다. 어떻게 태극기를 만드신 분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희의 음양 우주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복희의 음양 우주는 음양은 우주를 창조하고 진화하는 기운입니다. 태어복희 우주는 오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월 화수목금토에서 1월은 해와 달이고 화수목금토가 바로 복희오원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 도입 부분에서 강조했지만 서양의 아리스텔레스 사원소는 가르치면서 동양의 복희오원소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학창시절 태극기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강좌 뒷부분에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건곤감리를 안다고 태극기를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복희 8개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희 8개에 천문사계가 있고 지리사계가 있어요. 8개를 이해하는 것을 천문지리 무불통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태극기는 천문사계만 남아있고 지리사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희 우주론을 배워야 우리 태극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국민들이 태극기 원리를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서양 것은 과학적이고 동양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리스텔레스의 사원소보다 복희 5원소는요 화학반응까지 합니다. 상생상극까지 해요. 훨씬 더 정교한데 왜 안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막연한 서양사대주의까지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희 5원소는 목, 화, 토, 금, 수 1월 화, 수, 목, 금, 토 순서가 아니에요. 목, 화, 토, 금, 수로 서로 상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나무가 불을 살린다고 보는 거예요. 물이 나무를 살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 생, 화, 화, 생, 토, 토, 생, 금, 금, 생, 수, 수, 생, 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요. 하나를 건너뛰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무뿌리가 흙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목, 극, 토 라고 봤어요. 그다음에 토, 극, 수, 수, 극, 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상극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상생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당장 제 이름에 저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뭐였죠? 화생토였죠? 불이 흙을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밀양박씨 69대 손입니다. 제 이름이 박석재인데 박석재인데 이 재자가 제 돌림자예요. 제 형님이 철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다 건축자입니다. 철재, 석재, 혹시 아들이 하나 더 있었으면 목재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게 재자, 돌림자입니다. 그럼 저희 아버님은 화생토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불꽃병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생제인 겁니다. 병생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이름 세 글자 중에 성은 받는 거고 돌림자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글자 하나만 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순서는 상생의 순서입니다. 이름조차 우리가 태워복기 우주론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들은 없는데요. 제 형님의 아들, 제 조카 이름이 박종합니다. 쇠복종자가 들어가거든요. 왜냐? 토생금이거든요. 토생금이기 때문에 제 아들 세대는 이름에 쇠금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자가 가운데 들어있어서 제 조카 이름은 종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태워복기의 음향오행우주로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PPTO2 sidEP ponto 요 , В , extraord 도 chase σ